오늘의 요리는 사찬 돼지 찹쌀찜입니다. 제육볶음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왔어요. 제육볶음 하면 보통 고추장 양념을 생각하는데 고추장을 빼고 고춧가루랑 두반장, 굴소스만을 넣어서 맛을 낸 게 이번 요리의 포인트입니다. 찜통에 깻잎을 깔고 찹쌀을 얹은 뒤에 냄비에 올려 쪄냅니다. 팬에 돼지고기와 채소를 넣고 고추기름과 각종 양념을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척쌀과 위에 살짝 볶아준 돼지고기를 넣고 같이 쪄내면 완성입니다. 침을 두번 두번나 하잖아요. 이걸 한 번에 해결에 쓰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한꺼번에 찌는 방법. 저희는 지금 양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넣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들어가요. 네. 이번에는 산촛가루를 넣습니다. 산촛가루. 그런데 이 팀이 산촛가루를 넣고 있어요. 산촛가루를요? 산촛가루는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중국 요리에서도 산촛가루를 쓰시나요? 그렇죠, 많이 씁니다. 아... 특히 사촌 요리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통으로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정통 사촌 푼 요리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국집 냄새가 날 겁니다. 이거는 원래 셰프님이 너무 긴장하며 마시려고 준비했던 소주입니다. 자, 불. 나 긴장한 거 먹으라고요? 경윤이다 보니까 그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한 불맛을 내고 싶었어요. 오늘은 또 경윤이니까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조금씩 감수하러 갈게요.